근데 서윤이가 원래 가장 부지런한 멤버입니다. 아 진짜요? 가장 먼저 들을뜨는군요. 네. 서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예요. 아유. 우와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. 독서. 저 얼굴도 메모 1위고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. 독서도 하고. 취미가 저랑 비슷해요. 너무 웃겨. 아침에 독서하고. 그냥 아침잠이 그냥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할머니처럼. 할머니처럼 일어나서. 네. 그것뿐입니다. 아 그렇군요. 밥도 해 주실 것 같아요. 아침밥도 해 주시고. 그것까지는 아니에요. 먼저 잘 챙겨 먹습니다. 먼저 잘 챙겨줘요. 몸에 좋은 거. 넘어갈 때. 네. 굉장히 많아요 뒤에.